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리수업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원 F&B 준비를 하셨는데 동원이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죽 인상이 됐네요. 계속해서 인상을 해도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게에 정말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올라서 이거 지금 10만 원 가지고 장보기가 거의 볼 게 없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슈퍼마켓 갔는데 산 게 거의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물가 조사하는 거 있는데 매달 작년에 우리 대표적으로 그냥 계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르면 항상 그 기자분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동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그 뉴스 시간에 맨날 나와서 인터뷰 하잖아요. 달걀 코너 옆에 항상 가서 달걀이 그래서 대표적인데 작년 말에 10월 달에 30개의 다른 플랫폼이 다릅니다. 거기서 가장 싼 거를 조사하는 건데 작년 말에 NC백화점에서 30개의 5,990원이면 샀던 게 지금 올해 1월 달 1월 20일 날 들어서 30개가 9,500원이 되었어요. 지금 물론 그게 방학동 도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이든 슈퍼마켓이든 어차피 결국에 품목별로 다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000원에 살 수 있었던 게 9,500원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주부님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주부님들이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고등어가 한 마리가 고등어 한 마리가 2,495원에 작년에 홈플러스에서 샀었는데 고등어 한 마리가 4,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포함해서 여기 오이, 애호박, 양파, 배추, 명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지금 급등을 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소비자들이 사는 거고 그러면 저거를 파는 업체들은 과연 원가 부담을 다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한 것인가. 일단 동원 F&B가 지금 CJ제일제당이 워낙에 식품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동원 F&B도 각각의 섹터에서 CJ제일제당이 난공불락으로 여기는 벽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죽 시장이고 김 시장이고 그다음에 참치 시장이죠. 거기를 CJ제일제당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원 F&B의 양반 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이 넘지 못하는 벽이다. 이제 그쪽에서는 가격 인상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그 업계의 지위 그리고 그 섹터의 지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올려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톨 가격을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도 스타벅스에는 줄을 서 있는 현상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톨을 5,000원으로 올리든 6,000원으로 올리든 스타벅스의 그 커피의 맛 그리고 스타벅스의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두 가격이 오른 거를 그대로 전가시키면 되겠죠. 지금 여기 식품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동원 F&B 같은 경우는 참치캔 이쪽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올리면 올려도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이 오뚜기나 다른 거 사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동원 참치가 그거보다 맛있기 때문에. 죽시장도 마찬가지죠. 죽시장 규모가 1,500원대입니다. 그런데 비비고가 많이 따라온 거 사실이에요.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만두시장에서도 40년 동안 1위를 지키는 혜택 고향만두를 밀어내버리고 뭐 거의 그 안 먹죠 이제 안 먹어요. 그리고 비비고 브랜드만 다 먹고 비비고가 역시 맛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고 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 F&B의 양반죽이 대표적이었죠. 우리가 그냥 우리 뭐 그런 프랜차이즈 죽 말고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끓여준 죽 말고 우리가 편의식품으로 죽을 떠올리면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빨간 뚜껑에. 아시죠? 그런데 그게 여기서도 사실은 미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비비고의 그 제품과 양반 그 제품이 죽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저기 지금 뭐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이나 이런 데서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싸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항상 그랬었는데 롯데랑 오리온이 서로 뭐 초코파이랑 자일리토리랑 뭐 비타민 음료 이런 데서 비슷하게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서로 약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 F&B랑 CJ제의장이 약 40%씩 차지해서 80%를 과정하고 있어요. 죽 시장은 그냥 비비고죽 아니면 양반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의점에 가면 사실 라벨링이나 이런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원 F&B가 원래 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비비고 브랜드로 죽을 치고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월 1일 날 들어서 평의점 판매하는 CJ제의장 비비고 죽의 열정 가격은 15% 인상했습니다. 2018년 제품 출시 이후 처음이에요. 비비고는. 비비고가 2018년에 비비고 죽을 출시했는데 지금 40%로 동원 F&B랑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CJ제의장의 공룡의 발자국이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품목이 비비고 전복죽, 버섯약채죽, 쇠고기죽, 용기죽, 전제품 3,900원에서 4,500원으로 아예 자릿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이게 왜 올렸냐면 거기 들어가는 쌀, 전복, 소고기 주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소고기 가격은 40% 넘게 올랐어요. 작년 말에 비해.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내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대형마트 제품 가격은 안 올렸고요. 편의점 가격만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은 가격이 더 비싸졌어요. 그리고 동원 F&B는 1월에 먼저 올렸죠. 여기서는 이 차이가 일어나는 건 동원 F&B가 아직도 1위기 때문이에요. 동원 F&B가 1월에 올리고 CJ제의장이 2월에 올린 이유가 비비고가 후발주자인 것도 있고 동원 F&B가 양반죽으로 아직도 1위기 때문에 동원 F&B가 먼저 올릴 여지가 있었던 거죠. 1위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1위가 올리니까 2위가 따라서 올린 거죠. 여기도 편의점 판매가격 양반죽 12동격을 15% 인상했습니다. 여기 양반 야채 큰죽, 양반 전복 큰죽, 양반 쇠고기 큰죽 판매가 4,5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타나죠. 양반죽은 5,000원대로 올라갔고 비비고죽은 3,000원에서 4,000원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4,500원 인상한 가격은 양반죽이 올리기 전에 가격이 4,500원이에요. 여기서도 나타나죠. CJ제당이 40%까지 죽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올라왔지만 아직도 양반이 1위기 때문에 가격 인상 분야에서 한 단계씩 앞서나가고 있는 거예요. 양반죽이 5,000원대고 비비고죽이 4,000원대여도 아직 동원 F&B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가 1위기 때문에 5,000원대로 올려도 그 계산을 해봤겠죠. 4,000원대로 따라오는 지금 CJ제당의 그 1,000원 내외의 갭 차이는 우리가 아직 점유율을 따라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어쨌든 죽에서 지금 동원 F&B랑 CJ제당이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죽의 쌀, 전복, 쇠고기 주 원재료 가격 인상 분 어느 정도는 판가에 정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조금이나 그나마 낮다. 하지만 쇠고기 가격이 40%가 올랐는데 죽 가격이 겨우 15% 이 정도 올라서는 앞으로 지금 더 오르는 가격 인상분을 계속 반영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죽 시장 규모가 1,500억 원대인 건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동원하면 물론 양반죽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참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치캔 가격도 올렸다고요? 참치캔 가격도 뭐 맘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조 참치나 오뚜기 참치보다 올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스타벅스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이디아가 맘대로 따라서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참치캔 지금 12월 1일부터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포함 참치캔 제품 22종 가격을 평균 6.4%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가격 인상을 하고 약 5년 만이에요. 그리고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150g이 2,580원에서 2,800원으로 8.5% 인상됐고요.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드 135g 4개입이 9,980원이었는데 1,480원으로 5%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죽시장이랑 다른 전략을 가져갔어요. 죽시장은 대형마트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편의점 가격만 인상했는데 지금 여기는 참치캔은 편의점을 제외하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다르게 갔고요. 여기는 지금 사실 참치캔은 더 심각한데 참치캔에 우리나라는 스타키스트를 싫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참치캔에는 기름이 없어서 퍽퍽해서 못 먹겠다. 우리나라는 다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카놀라유, 대두유 이런 게 들어가는데 팜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식물성 유지죠. 국제시세가 전년 대비 카놀라유 151%, 대두유 147% 급등했어요. 그리고 통조림캔의 원재로 있죠. 철광석 알루미늄. 이거는 철광석은 64%, 알루미늄 8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참치, 가다랑어 국제어가는 이것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부들도 지금 다 거기 어촌이 마비가 돼서 코로나19 환자 나오면 다 어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원양어선이 안 띄워지고. 원양어선 출항하려고 했는데 확진자 나오면 원양어선 출항 못하고. 그래서 못 잡아서 고기가 없어서 2019년 하반기 톤당 1080달러에서 톤당 1600달러까지 약 50% 가다랑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다랑어 가격에 카놀라유 대두유의 통조림 캔 원료까지 다 이렇게 최소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다랑어 50% 오른 게 가장 적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나 8.5% 이 정도 2017년 가격 인상 이후에 5년 만에 이 정도 올려서는 사실은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 F&B는 지금 참치 시장에서 거의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올린 거 이것도 그나마 다른 참치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나마 지금 원자재 가격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나마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묵 가격도 인상이 됐죠? 네, 일단 동원 F&B가 주력을 하고 있는 라인업들을 다 올린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에요. 어묵 가격도 인상됐죠. 어묵 제품 65종 소비자가 평균 10% 인상했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인상이고요. 바른 어묵이나 부산 어묵이 동원 F&B가 전개하는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J제일제당이, CJ제일제당도 같이 올렸어요. CJ제일제당은 편의점에 공급하는 35종 어묵 제품 평균 가격 10.4% 인상했습니다. 이게 연육이나 원재료, 부재료 가격이 인상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보면 술 가격은 확 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종 병뚜껑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사마왕관이나 그런 것도 갑자기 20년 만에 그런 일이 처음 봤는데 저는 25% 막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저희 했었죠. 병뚜껑이나 이런 거. 그 종목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직접 지목을 하지 못한 거는 거래량이 하루에 500주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술 주식에 비하면 그렇죠? 화이트질러나 롯데칠성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지금 동원 F&B라든가 CJ제일제당 같이 이 식품목계에 있는 쪽이 그래도 전 라인업의 대부분의 종목, 품목을 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1년여간에 넓혀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가격 급등했던 거를 그나마 지금 판가에 전가를 시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이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는 못 돼도 주가가 식품주가 지금 엄청 정말 비참할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다들 보시면 동원 F&B나 SP3리비나 고점 대비 전부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나아 있는 상황에서 저 판매 가격에 정가되는 저 부분마저 없다면 다 전조점 깨고 내려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반격리성을 띠는 데는 그나마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1년, 이번 연도, 내년도 지금 가격 인상 계속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 동원 F&B나 CJ제일제당이 하는 그 편의점에 가보면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 먹는 보통 소세지, 간식 소세지 있잖아요. 천하장사 이런 거. 그것도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거기도 잘 보시면 알루미늄, 철, 꼬다리에 그거 들어있죠. 그거 가격이 올랐겠죠. 비닐 가격이 올랐죠. 그 안에 소세지, 연유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다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게 장보기가 무섭을 정도로 올라갔지만 이 수준이 식품업체 주주 입장에서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사실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주주랑 소비자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지금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장보기가 무서워지고 물가 고지서를 받아보는 대로 정말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의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주주 입장이 된다고 해서 시세 차익으로 그만큼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폭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확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전전공을 하고 있다. 그나마 동원 F&B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 그리고 죽, 그다음에 참치캔, 어묵 이런 데서 굉장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두도 있죠. 만두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올리기 수월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나마 식품주 중에서도 압도적인 1, 2점유율을 갖고 있는 섹터가 많은 식품주로 최대한 집중을 해야 그나마 받아보는 물가 고지서를 식품주의 시세 차익으로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기업 쪽에서는 원재료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는 한숨이 좀 깊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진출한 것이 새로운 또 수익원이 되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좀 어떻게 좀 키워서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페코노미가 코로나19 때 더욱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못하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쪽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원 F&B도 이쪽에 진출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애완견이나 애완묘 문화가 사실 외국의 문화보다 뒤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이쪽도 사실 외국계가 굉장히 강해요. 외국 브랜드가 50% 넘게 이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간식 시장에서. 애완견 간식. 애완묘 간식 시장에서. 그런데 동원 F&B가 유리했던 면은 동원 F&B가 참치캔 시장의 1위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애완묘. 애완묘는 아니죠. 도둑 고양이들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통 옆에. 거기에 참치캔 놔주는 아주머니가 항상 그 시간에 어떤 일정 시간에 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참치캔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원 F&B가 처음에 진출했던 게 애완견시장으로 안 진출하고 애완묘 시장으로 진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력이 참치캔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애완묘가 먹는 참치캔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애완묘 시장이 잘 되니까 이 동원몰이라고 자사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 F&B도 참치캔을 예를 들어 11번가나 쿠팡이나 이런 데 파는 것보다 동원몰 자사몰에 팔면 수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이득이에요. 동원몰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멤버십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애완묘 쇼핑몰을 작게 쇼빈숍으로 만들어놨었죠. 그런데 이 시장이 크니까 그걸 독립을 시켰어요. 이게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추추닷컴이라고 아예 뺐어요. 동원몰에서 독립시켜서 추추닷컴이라고 아예 빼버렸고 그리고 고양이 사료가 잘 되니까 이거를 애견 사료, 병원용 사료로 라인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4년에 펫푸드 시장 진출할 때 2020년을 목표로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매출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급성장하는 거는 맞았는데 그 급성장의 속도가 동원 F&B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렸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외산이 굉장히 자리를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업체들은 동원 F&B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서 동원 F&B가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진 못했어요. 그래서 추추닷컴에서 어쨌든 동원몰에서 분리를 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위한 사료와 간식, 장난감, 이미용품, 다양한 펫 용품을 판매를 합니다. 어쨌든 속도는 그 동원 F&B가 생각한 속도만큼은 안 나왔지만 펫푸드 매출 규모가 300원 규모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펫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펫시장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서 무슨 지는 시장이 아니라 펫시장은 원래 커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속도가 앞당겨진 것뿐이죠. 메타버스나 자유주행처럼.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위드 코로나로 가도 원래 진행되고 있던 애환경 시장이나 애완묘 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동원 F&B의 새로운 어떤 수익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굉장히 키워나간다면 동원 F&B도 지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하나 장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동물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